유튜브 퐁티비의 하창공입니다. 오늘 제가 랭게임을 돌렸거든요. 돌렸는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TV로얼도 넘사벽인 그런 박진감 넘치는 아슬아슬한 경기가 나왔어요. 그것도 무려 세 판씩이나. 기대하시고 한 경기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. 제가 생방송 버전으로 편집해서 바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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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상대방이 라바를 잘 꺼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저렇게 하네 우주 방어할 수 밖에 없다 우주 방어할 수 밖에 없다 상대방 어디죠 그러지 왠지 아 진짜 야야야 터지겠다 우와 우와 잠시만 얘 아까 무슨 대기였죠? 언넘이 뭐쓴가? 얘 아까 무슨 대기였지? 얘 아까 아... 얘 아까 무슨 대기였지? 얘가 많이 남egree는다 그냥 좀 이동받고 얘가 왔다 어 뭐하노 한 대마 두 대까지 참아 아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수 까딱하면 지는거고 아니면 비기는거고 이거지 뭐 물과 짤짤이 더 많이 넣는거지 계속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짤짤이 넣어주는거라고 이러면 이제 망쳐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실수하면 지는거고 뭐 그런거에요 이거 졸라 어려워요 명장면입니까? 명장면이에요 하하하하 아 졸라 웃기네 아 프린세스 없으시더구요 아 또 만났네 위치해야 돼 복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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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登録 복사자 복사자 아 미친 저거 저거 졸라 무섭다 미친 아 저거 보지렴 무섭나 저거 야 저거 미친거 같아 저거 졸라 무섭다 안죽인다 안죽어 와 저거 안죽어 아니 근데 저게 형이 아니 저게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코스도 똑같이 썼는데 안죽어 어떻게 막아야되노 저거 막을수 있는 방도가 없는데 똑같은 코스도 써도 안죽는데 야 화염방사기 게이드 지금도 코스도 소녀 엄청나게 말 보고 말 봤다 지금도 와 미치겠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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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멈추고 와이씨 놀래라 놀랬잖아 아 놀래라 놀래라 4개지 쌍박으로 다 틀리고 있네 아 놀래요 놀래라 자 형님들 경기 잘 보셨나요 기가 막히죠 제가 요경기는 요새경기는 게임을 하면서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벌써 지금 손에 땀이 흥건하죠 형님들 이런 재밌는 경기는 역시 유튜브 퐁티비에서 봐야죠 어쨌든 저는 오늘 이런 재밌는 경기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 퐁티비의 하창공이었습니다 빠룽